쏠 벌레미파솔라티 쏠의 눈 와 왕좌.. 왕좌는 몸 있나 저? 왜 그러시죠? 벗연이 뭐예요 벌레미파솔라티 이게 뭐예요? 아.. 깨끗이야 벌레미파 아 시중에서 판매되는 음료수 못 보겠는데 군대의 독자적 무슨 그런 음료수 한 번도 받아볼 적 없잖아 아 가서 받아야되는 거 싸우고 싶었는데 학원 명령이 모지 콤만들 5초가 느리게 와 5초가 느리게 45초? 벌써 다 할게? 와... 개들이다 컵 컵 10초? 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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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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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겼다.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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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으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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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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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m~~ . 왜냐면은 지금 순서를 이상하게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몇 초 아낄 것 같기는 한데 여기 잘 원하면 3초 전 아니 저 규직한 자들은 무슨 죄냐고? 주차되어 있었던 줄 아 거기에 왜 주차를 했어 불법주정차잖아요 저거 갓길에다가 세워놓은거 아직은 내 다음엔 무슨 아니 뭐야 이거 왜 맞아 어 이거 없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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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으로 사람 못 아프겠구나 왜 이렇게 졸립야 졸립질하고 나도 지금 졸려 죽을 것 같아 하고 싶어 드르렁 뭐야 아 진짜 이거 뭐 그것은 어제까지 논 사람들이 나서 였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원료병을 싫어하는 것과 같은 이치.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제 놀았거든. 마치 마치 요셉폼을 인하시기 위한 공휴일이니까. 오료병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일요일에도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건 너무 슬픕니다. 너무 슬쎄요. 근데 효과는 직빵입니다. 나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잘하네. 이 말이 무슨 소리냐. 어제도 일했단 소리.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목간 데에에에에에에에. 주말 출근 멈춰. 사실은 주말은 아니지. 공휴일 출근 멈춰. 이미 지나간 일인데요. 다음주에도 공휴일은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입니다. 앗. 그 말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공휴일에도 나가는데. 이 비공휴일이 하고 and나가겠습니까. 가난한걸 먹고 있어. 공련. 나 안췄거든. 응 죽어버린 궁여일의 묵념 앗 빨리 다들 하얀 곳 스피니에 걸렸군 스피니에 걸렸군 affordable 네, 망했다 스피니 스피니 틈 스피니 simulator 메칠리 방금 한 건 뭐였죠? 퍼포먼스였나요? 방금이요? 그... 전 데 저렇게 돼도 어쨌든 간에 시간을 잃습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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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스럭 구스럭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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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거북목 상태 어떻습니까? 요즘 더 안좋아요... 저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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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네 사람들은 다 똑같이 살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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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시 흠... 흠... roll line inar 흠... arch 흠... 우... 들어ántanu써 하시니 Austoff 흠... Can't say Gentleman Emmanuel 도착 뛰어는 스트레칭같은거? 드릴 베이비 드릴 뭐야 뭐지? 렘덤 뭐야 역주행을 한건가 포밍을 이상한데 해가지고 아 3가매네 10초 잘하네 잘하네 아 이걸 물어봐 와아 원치 와아 와á 아 아 아 아 아 아 5 아 왜 이렇게 통화하지? 야옹 지난번에 여기서 시간을 매우 많이 길었기 때문에 여기 런트하면 1분을 아끼긴 할텐데 왕년에는 말이야 카우스에는 7개가 아니었으면 저한테 가까이 가지도 못했다고 맞지 하지만 이젠 부스터가 있어 아.. 주인공 너프 좀요 괜찮아 클래식 소닉이었으면 가까이 못갔어 클래식 소닉이면 변신해도 힘들 것 같은데 아니야 클래식 소닉은 변신했으면 괜찮을 것 같구나 클래식 소닉도 변신하면 날거든 맞네 클래식 소닉은 변신해 날면 되는 거면은 따링즈가 나서면은 따링즈는 속도가 부족해 앗 때려도 타격이 안 돼 그럼 머클즈는 머클즈는 괜찮을 수가 마실 그 뒤 더 좁아 유전히 나께서 이 자세는 진입 지니 일어 거의 지τού력 간다 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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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안 잃어버릴 수 있을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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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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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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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흑이형 그만 불러주시지 않겠어요 쓰기 불어 저 말은 무슨 의미냐 다른 사람들도 져달라는 의미 아 아 아 아 아 아 레벨도 못쓰겠어 너무 어려워 와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아 아 제가 만든 빌드인데 제가 어려워요 그러고보니 요즘은 동생입니다 안하네 포기한게 아닐까? 그렇구나 네 일단 55분 되찍었다 본 skilled 대명사란들은 왜 이러는거지? 방금 포기했다면서요 포기할까 해서 포기할까 왼쪽으로 안될 예에이 진짜 5535다 정확하게 5535. 역시 불마 아저씨 5535 5535 35 45 56 45 아 근데 이거 기록 이길 자신은 없는데 이거 이제 어 지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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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 세웠습니다. 일단은 세웠어요. 목표가 현재 53분대인데 2분만 더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더 줄일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 슈퍼소닉 일단은 여기 다이아몬드 넣는거 카오 세발도 넣는거 이거랑 에그들하고는 운 좋으면 10초 그리고 플라닉윗은 엑트2 1 약간 엑트2 10초정도 엑트1 여기가 좀 말고 여기 1분정도 엑트2 엑트2 그 다음에 렉탑런은 3D인 2D 쓰면은 15초정도인데 솔직히 쓰고싶지 않고 크라이시스 시티엑트2 한번 죽었고 여기서는 10초정도 엑트2 엑트2 여기 약간 미친듯이 잘 됐는데 여기 여기는 10초 아껴줄 수 있고 여기 10초 여기 한 2-3초 정도 그리고 그 후에 열쇠 바로 못먹었으니까 그거 조금 퍼펙트하우스는 완벽했고 명인시간도 남길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액트1은 좀 아낄 수 있는데 저것만 해도 솔직히 잘된 편이라서 액트1에서 한번 리틀 한번 해보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아낄 수 있긴 한데 전 10초 정도 스테이지 각각마다 10초씩이네 예이 오늘 여기 첫번째 실패 30세컨 액트 스테이지 여기 3초 치티스케이프 여기 4초 여기는 여기 내가 어떻게 했다 여기도 한 3초 가루? 잘하면 3초 가루 다음 액트2 개망했고 액트1도 솔직히 이거 잘된 편은 아니고 아 액트1에 내가 빌드를 뭔가 좀 수정을 해야될 것 같은데 어 여기 10초 아 아 아 I don't know why what happened here but Sonic didn't homie attack to this window and he he went back so what what happened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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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ah shit ended like this last 10 seconds the new robot is good sky sanctuary is good 잘 됐고 넥트나 넥트나 둘 다 살짝씩 아깝고 여기는 잘 됐고 여기는 한 번에 잘 됐고 캬옹 아이디 27th here today 메탈소닉 여기 한 번 리셋했고 얼마 스테닉 아이디 케미컬 플랜트는 둘 다 잘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거의 이번엔 그린힐 그린힐이 너무 망했는데 여기 5초 여기 2초 전체적으로 막 엄청나게 막 큰 실수를 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는 스테이션이 없네 이번엔 아니 있기는 하지 있기는 하지 큰거는 스피드하이베트2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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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 액트2 조금 잘못됐고 그 다음에 스피드하이베트2 스피드하이베트2 여기가 여기가 진단점이 이만큼 대기고치면 54분 53분 나오겠다 뭔가 스테이지별로 막 10초씩이라서 그런거 다 빠지고 오면 잘하면 53분 때는 잘하면 고맙습니다